웅진건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대학하고 부천지역언론연대 사이에서 정말 뜻깊은 MOU 체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내년이면 11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특별히 우리 도서관은 부천시민들에게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도서관에서 책도 보시고 또 쉼을 얻으시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이번에 우리 서울진학대학교가 도서수기, 또 개인의 독후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댁에서 책을 많이 보실 텐데 이번 독후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대학과 시민들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신 부천지역 언론연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신 이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템지커브이 불판 선글릴이면 이러한 불판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판독이를 드신다구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구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템지커브이 불판의 혁명 선글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템지커브이 만능 불판 선글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퍼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담용실은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담용.